마이크를 모시겠습니다. 마이크를 모시겠습니다. 이게 방송으로 보면 얼마나 극적입니까? 네? 불안해. 마이크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. 손가락으로 확인했습니다. 김정욱 씨 그리고 6번 미스터리 싱어. 당신의 목소리를 틀려주세요. 새 시즌이니까 반전이 있을 겁니다. 불안해. 오 실력잔가 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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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모르겠다. 잘 오래됐나 봐. 와 질이다.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은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다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6번은 실력자 목이거든요.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신 폼이 라운드걸 포즈인 것 같아요. 라운드걸 하시기에는 많이 건강하시고 보이스는 무조건 이브로라한테 맞는 보이스고요. 저분은 재즈가 쳐 발라져 있어요. 재즈수의 기계.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.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나 이별의 구성 나 이별의 구성 나 이별의 구성 나 이별의 구성 여행을 봐 여행! 저세훈이 진짜 불렀자. 하나! 여행을 봐 여행을 봐. 야, 슬플! 저세훈아! 아, 슬플! 사랑 있어 너무 사랑해 하나가 있어 사랑해 사랑해 우리의 말도 못하는 네 곁에 손 내리어 꼭 털꼬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너의 같이 내가 있어 첫 번쯤 삼키고 또 맘만 춤춘 때려보지만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널 와라 난 안고 싶은데 한여자가 있어 이런 날 모르는 이런 날 모르는 이런 날 모르는 아멘